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비컨티뉴고요 오늘 드디어 세상에 연예인 대면팬터를 갑니다 그래서 머글 원투 뭔가 함께 저는 기록용을 위해서 같이 출발하고요 오늘의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 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빌리러 갑니다 탈락을 했는데 다들 말리더라 사진 벌써 와 지금 코로나19길 그래서 100만년만에 테크노마트 들어왔습니다 짠! 보이게 해주세요 투비씨 안보여요 나오시나요? 안보여요 안보여요 이게 너무 풍요 너무 풍요 너무 풍요 너무 풍요 이거 미안해 아무것도 있어야 해요 위에서 다들 손먹으러 하고싶게요 점심으로 이게 뭐야? 핫케이크? 팬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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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팬케이크랑 팬케이크 차이가 뭐야? 그냥 팬케이크 아니에요? 팬케이크라고 말하는거 아니야? 팬케이크에 다른 이름이 팬케이크인가요? 어디서 차이가 있는데? 아 있어? 차이가 있겠네 차이가 있구나 자 잠깐 잠시만요 이제는 낮춤 자 시간이 낮으실까요? 아직은 안나요 아직은 이제 조금 두근두근하게 이제 무대에서 어깨 타기 이런걸 볼 수 있다던데 이제 무대를 볼 생각이 생겼네요 일단 질문을 질문을 생각하라고 질문을 아직도 투비씨는 질문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자 과연 이따가 잘하고 올 수 있을까 잠시만 봐봐요 왜 이게 손하고 비교했을 때 이만한 샐러드가 나왔어야지 슈퍼초초왕큰 샐러드가 나왔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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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먹어보는걸로 자 힘내서 대면팬사를 힘내는걸로 우리는 구경왔는데 자 힘내셔도 돼요 자 지금은 여긴 어딥니까 여러분 메이크업을 하러 왔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성담입니다 이제 들어갈거구요 네 저희는 전투적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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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알아줘야되는데 말이지 자 지금부터 변신하기 전에 두 분씨 얼굴을 전신을 다 찍고 자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까는 도사장에 끌려가는 애지가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예약했는데 우리가 예약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약 제대로 됐는지 두 번 확인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변신 전과호를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셋 다 아직 본전이 없는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파슴 파슴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파이팅 자 이제 애프터입니다 자 머리랑 헤어메이커 하고 있어요 아 아 아 세상에 누구시죠? 아까 그분이 안 계시대요? 세상에 진지하게 안 계시대요? 세상에 진지하게 안 계시대요 와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신기한데? 깜짝 놀랬는데? 그래서 어떠신가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아니 빨리 끝난 것도 빨리 끝났는데 아까 없던 사람이 생겼네요 마음에 드십니까? 사진을 좀 더 찍어봐요 어 좀 색깔의 몇장 찍으세요 네 똑같은 배경 똑같은 인물입니다 세상에 눈을 어떻게 한거야 눈 어 무슨일이야 역시 비싸다 아 연예인들 찍으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 전문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따가 조명 예쁜데 가서 사진도 찍읍시다 여러분 돈 쓰시면 이렇게 됩니다 짜란 자 그러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요 마스크 쓰시고요 여의도를 지나가는 도 편사장이 여기 근처인가? 욕동이라고 그랬지 욕동이라고 그랬지 도로로 가니까 모르겠네 자 그 코바코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사히 코바코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이 앉아 현중 잘 뽑아라 화이팅 뽑아 몇 뽑으냐 뽑아라 아 린중이 나한테 어 라이온이야 세상에 라이온이야 잘생겨 그거 아 너무 귀엽다 그러게 자 그래서 오늘 자리는 이렇고요 잘 보시고 보셔야 합니다 아 귀엽다 너무 귀엽는데 나이온이야? 너 이거 훔쳐가면 안되데? 역시 난 뽀키우는거 없는걸로 아 얘 얘가 맞아 맞아 40편때 아니잖아 자 일단은 그거 다 넣어 가방에 잘 챙겨 그 목걸이에다가 당첨권만 넣어 들어가서 쓸거는 목걸이만 찍으시면 되잖아 당첨권만 잘 보고오세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시간을 때워야됩니다 인형사진 찍으러 가야됩니다 옆에 투모분이랑 말씀도 나누면서 저희가 좀 시끄럽죠? 처음 와서 그래 오 귀엽다 원래 그런가봐 원래 그렇대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컬파코호를 떠나서 투모씨만 두고 떠날 예정입니다 혼자 알아서 잘하시겠죠? 번호표 뽑았으니까 들어가서 따라오시고 누구 손을 잡고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시끄러운가였지 시끄러운 저희들은 떠나서 저는 가서 좀 욕을 좀 하고요 여기는 사진을 좀 찍고요 그러고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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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